계속 흔들고 있습니다. 골파, 그리고 앤드원이에요. 빨리 오르러 갑니다. 지금도 양현영 선수의 픽 앤롤 상황이었는데 스크린이 제대로 걸리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 가운데 파고들면서 멋진 득점을 해냈죠. 그렇죠. 지금은... 이혜민 선수에게 찬스가 났고요. 이혜민 선수도 경기 출전 시간을 부여받는 만큼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예진 코너에 김혜나 3점. 오, 앤드원 플레이! 김혜나. 연속 플러스입니다. 한재인 선수 지었네요. but Hewara. 불쌍하, 불쌍하. 자, 일단은 신지연의 벌트러블의 근심을 김혜나 선수의 발효한 대단계였습니다.